어떤 얘기 들었어요? 아니에요! 클럽도 갔어? 비밀이야! 오미야, 너무 이쁘.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그 입국심사할 때 나 잡혀간 거 알아? 계속 나가는 날을 너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. 너 지금 5일을 같이 갔다 왔는데 선영이가 뭐니? 오빠, 아니 저희가 처음에 입국심사할 때 나 잡혀간 거 알아? 왜? 영호부터서? 아니, 갑자기 이렇게 입국심사하는데 저리로 와보라는 거야. 그래서 선영이는 이미 나갔는데 나 혼자 불려갔다? 근데 계속 나가는 날을 너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. 너 며칠 있었는데? 나 5일인가 6일. 그 5데이, 5데이 하면 돼. 했는데! 야, 그걸 못해서 그랬겠니. 야, 5데이! 진짜! 왜 이렇게 나가는 거에 집중하시지? 근데 보니까 그 입국심사서에 떠나는 날짜를 쓰잖아요. 제가 2022년 10월 2일을 적어야 하는데 2202년 10월 2일을 적어야 하는데 아이고 한마디로 그쪽에서 이제 아, 이 친구 심상치 않다. 너가 얘기하지. 쏘리 쏘리. 깡깡이 깡깡이. 깡깡이. 너무 심각하게 계속 언제 나가냐. 확실히 한국으로 가는 거 맞냐. 계속 물어보는 거야, 그래서. 근데 그 정도면 실수라고 생각하지 사실은, 그렇지? 형, 소문 들었어요? 뭐요? 선명이랑 싱가포르 얘기하는데 클럽 갔던 얘기 들었어요. 아니요! 클럽도 갔어? 비밀이야. 너 클럽 갔어? 야, 너 근데 알아볼 텐데? 근데 어차피 소민이가 갈 때 의상을, 그런 의상을 챙겨간다고. 드레스, 드레스를 챙겨갔는데. 등 막 이렇게 파지고 그런 걸로. 아, 제발. 하지 마. 형, 그리고 우리 오프리 때 선명이랑 소민이 춤 한번 보고 갑시다. 야, 야. 클럽 추면. 야, 야. 다른 걸. 춤 많이 보는데 뭘. 다른 걸 떠나서. 아니, 근데 저도 석진 오빠랑 소민이가 영상 전화가 왔을 때 옆에 있었어요. 오빠랑 소민이가 너무 이쁘.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. 그만! 그만! 쉿! 그만! 그만! 야, 야. 안창호 선생님 계신다.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앞에서 지금. 오빠, 선명이는. 신나폴릭이 그만. 선명이는 비키니, 수영복 검은색이 다 끈이야, 그냥. 그만! 다 끈이야. 진짜 선명이 아니었어. 오빠, 그러면 나중에 저 결혼하게 되면 그 패키지에서 오빠, 재석 오빠가 주래하고. 형이 건강해야지. 너 빨리 해. 그러니까. 빨리 해. 야, 그거 몰라. 빨리 해. 야, 소민아. 네? 너 결혼하면 우리가 다 해 주지. 오빠, 주래하고 세찬이 너가 사회로 와라. 내가 사회로 와라. 응, 너 사회로 올라와라. 그럼 언니랑 하아 오빠 들러리 하면 안 돼? 어? 그 꽃동인가? 어, 맞아, 맞아. 화동이. 화동? 야, 꽃동이 동이. 죄송해요. 야, 꽃동이래. 내가 꽃동이래. 내가 꽃동이라니까 지은이가. 맞아, 맞아, 그 꽃동이. 아니, 근데 뭐. 화동이. 아니, 근데 뭐. 화동이나 화동이나 의미는 같으니까. 야! . . . . 구구